리차오랑 서브는 뒤 오른손 오른발 왼발 그리고 앉아서 기상하면서 오른손 왼발 그리고 3 LK, RP, LK인가? 그 정도가 있겠지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손가락 아픈게 좀 크긴 하다 버튼을 살살 눌러야겠는데 버튼 누른 소리 거의 안들리죠 형님들? 오늘은 약간 안정성 있는 플레이를 해야겠군 어 예! 어허 질렀죠 쿵쿵 딱 어잉? 초반부터 패시브 장렬 왼자 풀고 그렇지 파란쪽 날리고 양자 풀고 형님 안풀려요 끊고 미친 아니 난 저게 올줄 알았어 정말 100%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 원집이 늦었어 3타! 풀어 팔을 아끼세요 잡지 쓰겠지 뭐 커킥! 공참손 공참단 그렇지 빠셀 3타! 호구 맞고 하단 아니 하단 공참손 공참각 어 쩔어 야 미친 야 개잘해 어 풀거워 콩참소환 와 오진다 안와 와 오진다 진짜 어 지겹다 지겨워 좋아요 잘 때리고 어 풀어버려 공참소환 공참소환 공참소 그렇지 한 번 더 공참소 써야지 안쓰나요 아 원투 원투 포 하단 셀리고 밟고 한 번 더 하단 셀리고 형님 하단 셀리고 밟고 대시에서 하단 셀리고 밟고 백 대시에서 가만히 있다가 하단 셀리고 어이 킹오브파이터 하는데 원점으로 끊고 하단 셀리고 하단 셀리고 형님 훗 하 쏴 우리 형님 하단을 안 막으시는구만 어 콩참소환 어잉 오케이 아 잘못 때렸죠 잡기를 그렇게 많이 쓰신다면 나도 잡기로 상대해드리는게 인지상정 어 어 이 세계 파괴를 막기 위해 안돼 아 잡기 오진다 진짜 10단 콩봉 모르면 맞아야죠 어 알아 핫박 와 핫박 와 아니 들케를 잡기로 해 어 플레이 미쳤다 어 신개념 플레이인데 한 방어친다 한 방어친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마무리 가나요 역전 역전 나이스 어벤져 에이 다섯시 아 알겠습니다 네 무슨 일 없었죠 어 어 어 이 새끼 어이 남의 집 비밀번호를 막 눌러 아 아 화날 뻔했네 화날 뻔했네 타카신 핫 어설틀 한번더 안돼요 괜찮아 나는 타카시에게 진 적이 없다 는 몇 번 안 졌다 오케이 벽으로 갑시다 벽으로 벽으로 우주로 우주로 와 대박 개잘 때렸죠 슬라이딩 형님 원투 미안해 오 원투 시계맹 슬라이딩 좋아요 슬라 페이크다 잘 때리면 끝나죠 호호 연 연 살 연 형님 연 살범 연살범 카운터 나면 콤보되죠 잘 때리고 부시고 여기서 내려 찍고 패턴 한 번 더 여기서 컸니 그렇지 벽으로 보내고요 안 돼 돼 안 돼 아이고 한 번 더 패턴 간다 국민 패턴 어 형님 귀살 귀살 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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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안 지르시나요 일단 지르고 밟아 페이크다 낙여꾼 어 예 잘 때리고 오 진짜 잘 때렸는데 하단 기다리고 빠세 음 어깨빵 페이크 어깨빵 하단 당연히 또 어깨빵 쓸 줄 알았겠지 간다 빠더 캐릭 조합 음 오늘은 좋았어 아 암워킹 좀 다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 킹에 있는 암워킹 기술 좀 다시 빼고 어 너무 양심 없는 캐릭터 된거 아닙니까 킹 개사기에요 진심 여러분들 킹은 개사기입니다 제가 직접 해봐도 느끼는거지만 어우 너무 좋아 캐릭터가 근데 솔직히 더 좋은 캐릭터는 폴이에요 폴 세븐에선 진짜 폴이 갑이야 그리고 이제 헤이아치도 개사기 스티븐은 원래 짱좋았는데 약간 좀 구려졌어요 여전히 좋긴 좋은데 패치전이 좋았어 스티브는 스티브는 프라이 패치를 한 두번인가 했을거에요 근데 두번 패치하기 전에 스티브가 짱짱맨이었어 진짜 호우 잡고 찍구요 막고 질러 질러 초지 질러 오 나락 아까비 파 오 핫 하단을 안쓰시는데 투 원 자이언트 아니 안돼 뭐야 이거 몸 패턴 붕건 헛 마세 안돼 자이언트 일단 제가 체력이 없기 때문에 태그 할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태그를 안하고 자이언트 굉장했다 아웃사이더같은 속사포랩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 이별에 대면했을 때 또다시 혼자가 되는게 두려워 외면했었네 하단 샤이닝 좋아요 기모띠 어이고 헛헛헛헛 자이언트 으아 하하하 쫄았죠 네 쫄았구요 그래서 그냥 하고있어 생각없이 하기 좋은 게임이죠 일단 격투게임이나 뭐 FPS 이런건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메이플스토리는 생각없이 이 몬스터 잡아야겠다 하면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게임이라서 나이토 핫 핫 핫 짠손 원 투 카운터 나이스 벽으로 가고 아 마무리 못 지었어요 피탈이 뭐지? 어! 질러! 라이사? 으잉? 뭐지? 안돼! 2타 질러! 1, 2, 미안해요 바꾸고 핫! 아 미안해 살려줘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호!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호 나이스 하단 형님? 실러 실러 그렇지 날라가자 아 미치겠네 날아오르라 쓰자쿠요 1, 2, 3 밟고 오찜 양잡 다시 걸고 뭐지? 쓴만뒤 어! 쓴만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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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확정 아 뭐야 이거 확정 아니냐? 아 뭐가 확정이지? 뭐가 확정인지 모르겠네 아이고 하체트 예상했는데 못 막았고요 한 번 더! 와 플라잉율로 계속 끝내 이번에야말로 욕을 맞추려고 했는데 안 맞는구만 나이스 살인사건 좋아요 낙법치겠지 낙법치면 다리 자르기 어잉? 자동 흘리기 다리 자르기 좋아요 벽으로 가자 벽 벽으로 바블레이드 해서 쓴만뒤 좋아요 쓴만뒤 길게 돌리고 하단 흘리고 그렇지 벽으로 가자 벽으로 간 다음에 다시 쓴만뒤 이번엔 중단 맞고 아 중단 안쓰네 오케이 이거 맞고 구도용성 나이스 완벽한 패턴 이게 철권하지 말고 소울칼리버 해야되요 요시미츠로는 칼만 쓰는거야 그냥 그렇지 한 번 더 올리고 밟아주시고 아 삑사리 워후 짜손 날아오르라 수자쿠야 이거 끝나나요? 끝나나요? 아이고 이타 카운터 로우킥 박치기 로우킥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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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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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았다 날아오르라 아이쿠 손이 날아오르라 수자쿠요 툭 어잉 크흠흠 크흠 크흠 아 감기 크흠 하단 막을수 이겟니 가드불능 하단 막을수 이겟니 가드불능이죠 에이 에이 아 누구시더라 왜이렇게 빨픽만 잡히지 저는 요시미츠를 잘 상대하기 때문에 우와 오와 전적 지민다 인정합니다 요시장인이네 핫 나이스 캐논 따다라라라 따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망함 나 콤보를 까먹었어 리리 얘 세븐콤보는 기억이 나는데 아 태그투 콤보 극혐인 것 같은데 오 막았다 고고 막았다 여기서 원투 쓰리한 다음에 불쑥 원잼 웨더퍼 빠셀 망했어 하단 세리고 와 질르네 유어 콤보보소 안 들어가 그거 그거 안 들어가 오 위험했다 야바위 야바위 아니 형님 그만 그만하세요 더킥 한번더 세번더 네번더 내 렉이 너무 심해 와 쩔어 어 하단 오케이 아 렉 미치겠네 빠르게 끝낸다 하단 아 그만써 구워줘 호 어 나이스 아 렉 미쳤다 진짜 어 2핑 진짜 개극협 집에 가지마 집에 가지마 그렇지 어딜 갈려고 오오 저럴 땐 긴급 태그를 하는게 좋은데 뭐죠 뭐지 아 콤보 왜이래 아하하하 뭐야 아 탑플레이도 오준다 야 아 탑플레이도 미쳤네 뭐 하세요 먼트만 하면 이길거 같지 않습니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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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두개만 눌렀는데 이겼어요 상대도 킹이네요 킹 대 킹 갑시다 옛날에 그 무릎님이 어 킹 어떻게 게임하면 되는지 보여준다면서 랭크 매치에서 보여줬던 적이 있거든요 방송에서 제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킹은 뭐만 쓰면 된다 했냐면 요거만 쓰면 된대 요거만 요거만 쓰면 다 이긴다는데 요거랑 잡기 상대도 그걸 안아봐 저거만 써 어이 그렇지 요거만 쓰면 이기는 게임 아닙니까 후우 다 요거만 쓰면 그냥 이기는거지 요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앉는다 그럼 요렇게 때리는거에요 원투 드랍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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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써 응 안써 응 안써 오 미안해 드랍킥 드랍킥 하하하하 진짜 이거만 쓰면 이기네 게임 쉽죠 네 원래 어 철권은 무릎님 말이 진리지 요거만 그냥 어 요렇게 게임어디 어 요거만 쓸거야 게임어디 왜 못막는걸까 어 어 죄송합니다 이제 안쓸거지롱 요거만 요렇게 어 어 어 요거만 쓸거야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는 태그거든요 와 원투한 다음에 커킥 쓰다니 자이언트 피 한 30% 정도 달겠죠 그렇지 여기서 다시 한번 자이언트 어허허 좋아요 간다 다운접 아 제규어 스텝 가나요? 죽나요? 걸렸나요 와 와서요 나랑께 나랑께 문 좀 열어보랑께 어 오 계속 왔는데 안쓸거야 이번엔 중단 툴 geweиб 두롭킥 무릎닌의 말슨 하하 어 무릎닌의 말슨 무릎닌의 말슨 무릎닌의 말슨 무릎닌의 말슨 multumnam의 말슨 불음님의 말슨 안쓸거야 무릎닌의 말슨 개멋돼 역시 킹이야 또 내 제이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거지 제 방송엔 철자랄 형님들이 별로 없나요? 혹은 제이씨 유저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말한건 또 무시당하겠지? 너무한 사람들이 이런 매정한 닝갠들 3타 패링할라 그랬는데 아까비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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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돌고! 찍고! 아! 컴보 왜이래! 어우 잘 때렸다 샤이닝! 샤이닝? 그렇지! 잡다킥이죠 이거는? 잡다님이 킹으로 암워킹으로 이런 기술을 자주 썼는데 빠세! 질러! 안돼! 뭐해? 오오! OOOO어어어어어! 뭐야? 개아파 저거 뭐야? 데미지 미쳤다 아니! 아니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막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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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어어! 나이스! 막장! 이지! 카운터! 오! 죄송해요! 개발리는데? 하단! 와! 쩔구요! 와! 잘하는데? 정신 차려! 올 때 지른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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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아! 뭐해! 제이씨 개못하네! 오! 나이스! 집에 가지마! 집에 가지마! 아! 미안해! 어이! 아! 호! 호! 싸! 2타 상단! 와! 다 막아! 개쩐다! 나이스! 질러! 나이스! 오잉! 반응 속도 느렸다! 페링! 그렇지! 영화같은 철권! 영화같은! 철권! 영화같이 맞았다! 아! 어! 형님! 오! 오! 아! 야매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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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새끼야! 하! 한방 더! 두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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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수 없다! 아직 질 수 없다! 트랍! 아! 아! 얘도 킹이랑 똑같은 기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르고요! 나이스! 헛! 나이스! 수고했다! 수고했스! 잘 때렸죠! 대세는 페페 승승승이지! 하나! 둘! 트럭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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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어! 미안! 트럭킷! 와! 용차타임 미쳤다! 오! 잘해! 나이스! 쿵쿵 따! 와! 콤보 잘 때렸죠? 기다리고! 나이스! 와! 오졌고요! 여기서 좌종 원투스리 한 다음에 백고 짚고! 미안! 망함? 끝나지 않았다! 하! 드랍! 안돼! 안돼! 무릎님의 말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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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헅! 무한 100대C 어엏! 밑은 우우! 우우우우우호icher 잘하는구만 무서웠다 32살이라니 12살이지 뱅키셔 있네 뱅키셔 뭐가 있더라? 드라곤오프 한국어 패치된 원펀맨 오 다 피해야 와 오졌다 잘 때리나요? 잘 때리나요? 아이 그럼 그렇지 나랑 한 번 더 와 대박 와 한방에 훅 가네 나이스 와 까비 바꾸겠죠? 안바꾸나요? 바꿔 바꾸세요 바꿔 바꾸세요 와 뭐야 야 야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돼 ... ... ... ... ... ...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깁니다 원툰이 짜손 안 돼 뻥발 실러 나이스 아주 좋았어 찍고요 벽으로 가나요 실패 트래그 나이스 벽 콤보 잘 못 때렸지만 벽으로 계속 압박 넣고 횡신 돌겠지 안 도네요 원투 좋습니다 원투플라에서 하단 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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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후 나이스 패시브 원투 초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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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했구만 타카시였어 주황단 돌리는게 맞겠네 아 형님들 참고로 저 금토일은 방송 없습니다 부산에 갔다 와야 돼서 부산 부산 아이고 아프구만 벽은 곧 기회다 그렇지 자리 바꾸고 질락 아 미안해 질락 그렇지 잘 때리고요 쎄신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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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림 후 안 돼 하단 안쓰고 그렇지 횡신될줄 알았어 대쉬워퍼로 정확하게 잡았죠 해설 오졌고 슬라이딩 여기서 쎄신밟기 왜 개멋대 야 이게 4핑에서 보고 막을 수가 없어 오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날리고 달려와서 호밍기 아 안쓰네 질러 오케이 와 더블서머 오오 이타 나오기 전에 저렇게 딜캐를 응 안 맞아 오 뭐야 뒤에 있는 칼로 때렸네 와 반격기 오졌다 아 사실 화랑이 아스카한테 좀 할게 없어요 로하이 로하이 들어왔죠 아 이런 아 노렸습니다 깔끔하죠 어 아싸 마지막이 저건 무리수였다 와 용차타이밍 기가 막힌다 진짜 저게 용차타이밍이 진짜 막 지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스카 유저들이 보면은 잘 맞춰요 지르는게 아닌 것 같아 프레근 좋아요 아프게 때리고 날리고 어잉 스프링킥 더블서머 안 돼 질러 어어 어어 호 어퍼 한번더 어퍼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와 오케이 패턴 들어갑니다 걸렸죠 봤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폭스 스텝 패턴 오졌다 상대를 유혹한 뒤에 그냥 먹어버리는거지 아니 포카리님이 또 오오 동단 포카리님 진짜 잘해요 콤보를 와 콤보가 진짜 온라인에 오니 프랙티스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띄워줬는데 갑자기 콤보 못쓰면은 에 아 근데 진짜 콤보 잘쓰셔요 오오 아처다 아니 야 뭔가 운명의 밤 BGM 풀어줘야 될 것 같지 않냐 달바가 또 핫 오 야 지금 지금 간장마개 안 꺼냈어 어 아직 맨손으로 싸우는 모습 세이버네요 이건 흐하 야 세이버 뭔가 웃기잖아 오 근데 잘되어있다 잘 꾸몄다 진짜 진심으로 목도리 퀄리티 보소 지리네 오호 하단 와 잘 막으셔 질러 나는 지르는 타이밍이 아주 오진다고 막장으로 게임 잘하기 때문에 아 영창을 외워야 될 것 같애 아이엠 더 보드 오마이 스웍스 스틸 이즈 마이 바디 앤 파이어 이즈 마이 블러 어 어 언리미티 블레이드 왁스 기모 와 쩔어 저거 저거 뭐야 너클은 왜 껴 놓은거지 우와 아니야 아 뭐야 딜레이 아 원투 맞고 태그 했는데 딜레이 때문에 나이스 맞구요 벽으로 좋았어 왠어파 왠어파 오 잘 피하신다 진짜 블리자드 에머 안 돼 하단 안 돼 어설티 어설티 날리고 한 번 더 호밍기 어설티 어설티 호밍기 하단 투원 어설티 그렇지 오잉 오잉 위험했다 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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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나르기 좋아요 하단 접시나르기 게임옷딜 왠어파 접시나르기 게임옷딜 왠어파 페이크도 안쓸거야 아니 젠장 사실 접시나르기가 한 번 막히면은 바로 뜨는 기술이라서 위험하긴 한데 오 대박 짠손 쓰겠죠 짠손 화 Siz 아 뭐야 알고 있었는데 아저건 짠손 띄올라그랬는데 ahí 하단 그래요 오 왔나요 하 형님 뱃고집개 아 쇼밤 야 이겨야돼 와 개잘 피함 그렇지 와 쩐다 와 방금 대박이었어 진짜 너무 잘했다 뭐야 이건 징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다시 만났다 네 복수전 네 복수전 복수를 해치구 오 아 Ca는 EP가 더 멋있네 망토가 없는 게 약간 흠이긴 한데 와 대박 잘쓴다니까 잘쓰죠 님들 그렇지 와 뭐야 오 살았어 어우 죽는건줄 알았는데 살아있어 질러 그렇지 적으로 갑시다 왠어포포 지르고 지르면 지르면 안된다는걸 보여준 적절한 예였구요 나이스 호밍기 기다리구요 어설투 야 괜찮아 핫자 핫자 핫사 개막장 한번더 어잉 접시나르기 안돼 핫 핫 와 막장패턴 저게 원래 역가드패턴인데 저게 원래 대점프를 하는게 아니라 소점프를 해야되요 저거는 라자랄이죠 과자랄이죠 와 쩔었다 나이스 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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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나요 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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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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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하단 오예 아 아 방금 진짜 잘 노렸는데 원투 나올 때 기상허브 딱 노려줬는데 아깝게 안 들어갔고요 하단 저기 로우 러쉬 이제 3타 있잖아요 러쉬가 맞나 저기 소리 러쉬 1타를 맞고 2타에서 시계맹 친 다음에 원잭을 하면은 2타를 카운터로 맞아서 3타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수분들이 이제 로우 상대하는 법 중에 하나인데 홧자 걸렸죠 나이스 돌리고 오 아 뭐야 나이스 죽나요? 으어얼 제멋댄 좋았어 원투 1, 2 한 번 더 찍고 나이스 카운터 나, 살, 문 엎어 걸렸나요? 그렇지 계속 맞죠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개겨봐, 개겨봐 개겨봐 개겨, 개겨 미안해, 개기지마 개겨봐 개겨봐, 그렇지 끝났죠 아 안돼 살려주세요 괜히 나댔어 1, 2 와, 갑자기 잘하는데 그렇지, 러쉬 저거 러쉬 써야되는데 감사합니다 바꿔주고 아, 초풍이 안나갔어 아, 초풍이 안나갔어 그렇지, 아 반응이 안되네 보여줄라 그랬는데 반응이 안돼 감사합니다 아, 왜이래 패시브 오이씨 화아 아, 뭐야 이앵 다시 써, 다시 써 아니, 맞추면 안되지 이앵 하나, 둘 이앵 하나, 하나, 그렇지 방금처럼 러쉬 1타를 막은 다음에 시계맹신을 돌아서 원짐류를 쓰면 좋습니다 파이법이에요 나라고프님 저격이나 한게임해요 빠킹님 그렇게 귀찮은 짓 안합니다 뭐하러 내가 저격하고 그래 그냥 게임하고싶으면 가서 하자고 러면 되지 음 웬허퍼투 아니 타카시 계속 돌리네 오늘의 먹잇감은 타카시다 오 지르고 커킥 나이스 벽으로 가구요 좋아요 나살문 하단 퓨전 아 퓨 형님 이 새끼 자운 타이밍보소 자운 타이밍보소 질러 아 아니 뒤로 넘어가다니 아 어퍼 오케이 상단 그렇지 방금 얘가 딜캐를 하는 것처럼 썼지만 후딜이 아니었다는거 죽나요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죽으면 안되요 안 되요 안 되요 우아 우아 하하 이걸 이기네 와 위험했다 나이스 벽으로 보내고 잘 때렸죠 나 살 나 살 나 나 나이스 시계횡에 피해지고 콤보 잘 때리구요 어 어우 진짜 잘 때렸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레이저 진짜 내가 장풍을 쏘는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어 레이저 쏘는 실력이 늘은거 같애 아 아 이 기타 상단인데 반응이 안돼 나 살 문 공참각 왜 안나가니 한번더 두번더 세번 형님 미안해요 어우 지금이야 한번더 횡신 돌아 개쩌네 호 뭐야 이거 퓨전 끝났죠 아유 이거 왜 안맞냐 오예 그렇지 끝났죠 콤보 실수는 다음 콤보를 위한 추진력이었다 하면서 게임하시는게 좋습니다 너무 게임만 한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어 카라스님 아니 디스로 왔어? 너무하네 아 나를 저격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좋아 한판 붙어봅시다 나이스 아 이거 일부러 친거구나 아닌가? 오 아 왜 맞았어? 아 스쳤어 뻥발 나이스 아 이거 아닌데요 나이스 어정쩡하게 움직였다 맞았죠? 초풍이 이제 애매하게 움직이는 그런 횡신을 잘 잡기 때문에 질러 오케이 벽으로 가자 벽으로 우주로 좋아요 아 파트 원투 퓨 퓨 형님 킬러 그렇지 통발도 피해버리는 부보의 회피력 개 슈퍼 슈퍼 울트라 사기 기술이다 킹 갓 황 제네럴 부보 어 나이스 나이스 어퍼 쩔죠 킹 갓 황 제네럴 어퍼 그렇지 아프게 때리고 백돼시 퓨 페이크 탔자 탔자 반격 개멋디 아 뭐야 어어 어 오지마 야 지쳤다 패턴 안걸려 저질 패턴이었다 오케이 좋아요 오 잘 때리고 기다리고 그렇지 한번 더 좋습니다 기다리고 어잉 나락 통발 온다 통발 오 나락스네 과감하다 통발 통발 그렇지 예상했죠 야 아 뭐야 왜 나가 아 병신아 아 저거 안썼어 나 레이저 에네르기파 모았는데 아 저게 왜 나가 알겠네 어 막았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3타 시계형이 피해지죠 완벽한 파이버 그렇지 나락쓸거 끊고 나 나 살 문 핫 아 오 뭐야 이거 뭐지 패시브인가 개잘 때림 콤보 콤보가 훌륭했다 이번판은 아니 카라스님 또 카제아 짜장면 배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있나요? 카제아 짜장면 배달은 모르겠어 라스 짜장면 배달은 헬프미님이 짜장면 배달이라고 불러서 그렇게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엄청 옛날에 어 오 승격돋다 비슷한거 아닐까요 라스랑 오 객였죠 이게 레오 태그2 기상킥을 맞은 다음에 객이면 저렇게 안좋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 뭐야 아 이거 뭐야 아니 이건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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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3단 뭐야 로 1라운드를 땄구요 지르자 그렇지 막장으로 게임합시다 반피 달고 기상킥 노리고 백댕시 총풍 오예 죽었죠 오 게임 화끈한데 화끈한 경기력 이게 무슨 작업치는거 같잖아 이앵 안돼 이앵 후후 날아 어 어 원투 끊고 외나퍼 외나퍼 그렇지 한방 노립니다 와 한방이 졌다 이건 졌어 못이긴다 또 퍼 또 퍼 반격기 또 퍼 또 퍼 반격기 형님 하단 아잉 뭐지 이길수 있을거 같은데 역가드 패턴 아 뭐야 아깝다 오 안돼요 아니 되옵니다 퓨 전 형님 와 대박이다 퍼친거도 이렇게 쩔었다 원투 하단 안쓰고 퓨전 원투 하단 안쓰고 오 끊어버리네요 약간 개기는 느낌 야 이거 뭐야 뭐긴 뭐야 왜 캔 추돌 나이스 한방 제대로 꽂아버리면서 마무리 아 방금 나락 쓸까 추돌 쓸까 많이 고민하다가 나락을 아까 깔아뒀기 때문에 추돌 한번 써봤는데 제대로 먹혔네요 데뷔진 승격이 뜰 때가 됐는데 아 카라스님만 계속 잡혀 아니 이분 계급 창고야? 다 있어 계속 저격함 아 카라스님 계속 나오네 무섭다 아 날 따라다니는 이 남자 무섭다 귀신이다 오 귀신이다 응 귀신이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니 초딩 콤보 좋았어 격으로 격으로 우주로 까비 아 이거 뭐야 이거 응 알아 기상킥 중단 안걸리구요 나이스 야 이거 잘 때리면 끝난다 응 못 때려 뭐 어떻게 때려야 되는거지 아 돈망샷 와 대박 개쌤 또 하단 2-1 하단 2-1 귀신이다 오 2-1 귀신 2-1 하단 어 망했죠 나이스 나 나 살 문 오케이 잘 때리고 필살 패턴 안되지 나락 좋아요 한번 더 나락 그렇지 개망자 어 쿠마 한건 했어 원 원 원 필살 패턴 굴러 죄송합니다 나이스 한방 더 엎어지고 오 괜찮아 와 레이 진짜 개쩍다 누우면 아무것도 안맞아 아 뭐야 이거 아 사기치지마 샘 아 아 뭐야 이거 진짜 뭔지 모르겠어 와 개노답이다 레이에서 젖당한걸 직감했다 어떻게 이겨야되지 아 아 오케이 이거 뜨네요 답답한데 나살 문 뒤로 맞았죠 아 뭐야 어 억울해 저걸 못 때리냐 노 오 나살 문 질러 나락쓸까 아니 나살 나락쓸까 아이고 원투 호 호 호 호 호 아니 괜찮아 살았어 원 원 원 원 가장 빠른 시프레임 기술 한 번 더 원 원 원 죄송해요 원 하단 원 하단 안 돼 뭐야 데미지 왜 이래 야 이거 두고 어 어 개미쳤다 진짜 데미지 왜 저래 내 쿠마피 어디갔어 말도 안됨 어 어 레이 빡친다 야 하하 레이 어떻게 해야 돼 아 개좋혀 으 하 액 이럴 열어어 쩔었 이어 액 흐어 흐어 이거는 레이을 이긴게 아니라 제이시이 이겼다 아.. 힘들었네요 너무 빠르게 방송 갔다고? 아 이게 엄크 시간대 켜가지고 그래요 근데 어 이제는 아마 앞으로는 평일에 방송할 때 새벽 2시까지 아마 안전할걸 그러니까 저는 원래 2시간 정도 게임하면은 이게 방송 체력이 조루라서 그나마 2시간도 많이 늘은거에요 옛날에 한창 뭐 한 3년전 4년전에는 30분 컷으로 방종한게 진짜 한두번이 아니야 지금 엄청 많이 늘은거야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겠지만 옛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제 시청자분들 중에 저는 새로운 형님들과 새로운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정치하시는 분들 멘트같았어 핫! 나이스 1,2,3 찍고 뭐야 왜 땅 안부셔져 아 뭐야 부셔질 줄 알고 순간 한 0.5초정도 정적이 있었는데 안부셔졌어 야 strongly 우우 wiped A5MHAK p4k k? kpngk 제너럴 황필쌀기 Zombacer 아 죄송합니다 옥vi 하단 오 провод 시작 공 website 시작 유네 아미라 좋아요 아 이게 아미라가 아닌가 스크류바 기술 이름 모르고요 어 나이스 아 앉았다 초풍 쓸 수 있었는데 나의 반응 속도가 벽으로 가고요 잘 때리고요 김호트 아 왜 이렇게 잘 때리지 미쳤다 이상하게 풍식류는 좀 콩픽이 안 나간 것 같아 그죠 님들 콩픽을 잘 안내 내가 풍식류는 진짜 안내는 편이야 아니야 오케이 이거 잘 때리면 끝난다 아유씨 초풍 왜 안나가 어 뭐야 더블킬 나이스 그렇지 갓겜을 하나 이렇게 넣어놓고 맘겜을 해줘야 그래야 좀 조회수가 나와 중요한 건 뭐냐면 오버워치 코스튬 코스튬만 해놨기 때문에 오버워치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추 8개 먹었어 어 약간 좀 암울했습니다 형님들 비추는 대체 왜 누르는 겁니까 하지만 누르시면 어쩔 수 없죠 요새 비추가 꼭 한두 개씩은 달리더라고 근데 비추 누르면 나한테 뭔 영향이 있는 거야 아무 영향이 없던데 그냥 그냥 보기 좀 그런 그정도인가 아니 아무 그 불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비추에 근데 또 추천에는 또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천은 많이 눌리면 제가 알기로 이제 유튜브 메인에 뜰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비추는 그러면은 메인에 뜰 확률이 적어지는 건가 모르겠다 아 노렸는데 왜 캔 추돌 그렇지 잘 때리고 못 때리고 오호 한방추 우와 야 방금 개간지 장면 아니야 누워 반격기 미안해요 후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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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스매시 원 원 원 스매시 그렇지 결국 맞게 돼 있어 아 왜 이래 아 콤보 왜 이래 스매시 핫 좋아요 레이저 역시 스티브가 짱이야 세븐스티브보다 스티브 태그툴 때가 더 좋지 않나요 아닌가 오케이 벽으로 갑시다 사실 스티브는 비할 때가 제일 좋지 스매시 그렇지 더티 스매시 이제 하단 못 막죠 벽광 나이스 스매시 확정 어 뭐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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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매시 그렇지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와 들어와 들어와 살려줘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멋돼 방금은 근데 확정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안 막은 거지 이걸 하게 된건데 이따 12시 한 번 해볼까 이 노래 들으면 잡히나 밖에 생각 안나 하하 네 인정 잡히나 로 흔들어 댔던거 네 사무이 도리님 안녕하세요 승격 드디어 떴네요 잭이랑 하는거라서 이길 수 있을까 제가 잭을 잘 못해요 이상하게 뚱케를 잘 못하겠더라구 근데 이상 아 이상하게 잭을 아니 뭐야 그 이상하게 뭐라 그러니 뚱케를 못한다고 제가 말했는데 또 이상하게 기가스는 잘해요 신기하죠 어 뭐지 나 잭 잘하는데 잭 재능러 뭐야 갑자기 잘해 짤발 질러 어잉 오 아 역시 잭을 난 못하는거같아 어 죄송해요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오케이 나살 콤보 개극혐 와 뭐야 정신나감 페링 좀 쩐다 저걸 패링해? 개발떼! 살려줘 아! 아버지 아들한테 지금 뭐하는 나이스 아! 이런 쉬운 콤보도 실수하다니 아! 아 뭐해 왜 총폭 안나가 아 승격너프 정신차려 빠킹아 뾱 엥 아 존망이다 아아 아 뭐야 이거 기가 또리르 브레이크 브레이크 미안해요 놀고 있을 때가 아닌데 괜찮아 나 여유가 있다는건 이긴다는 뜻이지 여유있다 그렇지 진 노우 오 뭐야 와 왜 저렇게 때리지 헐 iony 모니 하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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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ib 어퍽허 일어나 일어나 안돼 그렇지 보내고요 호 초풍한대 잡고 태그하겠지 태그 태그하겠지 와 이걸 막아? 개워진다 하단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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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못해 하단 안당았어 삑사리로 삑사리로 이겼다 킹너킹 요새 날짜 개념이 없어요 오 승격 기회 킹한테 뿔 붙여놓으니까 좀 멋있다 간다 킹수염이 트레이서 옷을 빼앗아서 철권시대로 온 컨셉의 코스튬으로 이겨주지 대자 아 야 근데 나 저거 지금 진파치 이거 바지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음료수가 하나 있는데 뭐였더라 음료수인지 그 숙취해소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나 이렇게 해주고 빠세이 빠세이 안쓰고 그렇지 서퍼 후후 한번도 척뇌 반격기 아 괜찮아 맞고 척뇌 살려주세요 들케 해주고 달려가서 척뇌 반격기 게임 오피이 가메아메하 태그한다고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아야 아 아 이 새끼 어 형님 아니 크로스라인 오지네 풀고 그렇지 잘 때렸죠 아 안돼 후후 무한기욕 찍어 그렇지 타이밍 오졌다 대충 때리고 하단에서 아 데자뷰 느껴본적 있어 데자뷰 느껴본적 있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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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메아메하 아 데자뷰 느껴본적 있어 하단 데자뷰 느껴본적 있어 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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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안돼 오우 먼저 끊었어 오호 이겼죠 어잉 가메아메하 하아 하아 빠세이 어니 나라 밟아 아버지의 고네 에잇 에잇 이거 기술이름이 아버지의 고네 에요 기술이름 좀 길어 그냥 도망가는건데 아이고 한방충 아 끝났죠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기본 베이스인 아이템은 사야되지만 아이템에다가 나의 그림을 입히는거야 어 그런거거든 제가 그래서 투하왕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정말 슈퍼 고퀄리티였어요 다시 만들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라스가 이미 고계급으로 올라가서 라스 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른 캐릭터를 꾸미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파이어 초풍 감사합니다 당당 상길 걷기 예예 라운드 2 왓잼 원투 그렇지 잔홀 신의 심판 좋아요 신의 심판 응디 찰싹 찰싹 김오띠 찰싹 찰싹 김오띠 매우패라 아 원투 잔홀 그렇지 궁뎅이 맞을 시간이에요 엄마가 숙제 하랬어 안하랬어 학교 빠지지 말라고 해서 안했어 김오띠 띠이 처음 버튼을 화백이다 화백이다 왓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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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홀 찍고 당당하게 일단 걸어주시고 벽홈 오지게 아픈거 갈겨주시고 다시 잔홀 다시 잔홀 맞고 원잽에서 잔홀 아이고 화랑 삼천원 백두산 오천원 싸요 싸요 오 오 오 오 나락 구르고 나락 구르고 이번엔 마신키모트 너무 날로 먹는거 같다 하지만 이게 꿀잼 아니겠습니까 원래 어차피 고단 들어가면은 날로 먹지도 못해 당당하게 거구요 짠손하면 이제 파이버비 또 있죠 아 짠손 안하네 north 어이구 원투투원 원투 원투 짠손 쓴다 아아 맞았어 후 당당하게 걷기 예에에 후 후 어이구 마신 좋아요 아이고 자녀를 써주고 신의 심판 오졌다 완투 모르면 맞아야죠 와 대박 나락 구르고 나락 구르고 나락 구르고 나락 구르고 나락 개멋드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딜레이 캐치 인가 콤보 인가 뭔가 실수하시길래 아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거 한마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없이 있다가 어 그러고 서로 그냥 각자 할게임 하다가 가실때 이제 어 간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가시더라구요 원래 그 방송에서 이제 BJ와 시청자로 알던 사이인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면 너무 어색해 한쪽이 정말 쾌활한 성격이 아닌 이상 어색함이 오래 흐른다고 근데 이제 자주 보면 또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완투 하단 그렇지 아 근데 또 난 막상 같이 밥 먹으면 되게 친해져 어 그러니까 형님들 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어 예 아빠킥님 안녕하세요 배 안고프세요? 제가 맛있는 삼겹살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저랑 친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죠 완전 친해지기 쉽지 않냐 삼겹살 한번 사주면은 그냥 베스트 프렌드 기모떼 당당하게 걸어주고 잔홀 좋아요 아 잔홀 안나갔죠 짐파치 2천원 아이고 짐파치 3천원 짐 Oh yeah yeah 형님 짐파치 4천원 응 알았어 이번엔 양잡이야 어 이번엔 양잡이야 기모드 신의 심판 딱지 딱지 아이고 모르면 맞아야죠 차비가 더 들어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가면은 뭐 고기를 사준다는 말도 아니고 눈밥천고 모듬센트라고 거기 모든 메뉴를 시키면 모를까 아 근데 모듬 메뉴 시키면 진짜 골라먹는 맛은 있겠다 오케이 하단 좋았어 하나 둘 자이언트 패턴이었다 초풍 안쓰나요 통발 종풍 이 소피아 소피아님도 그 비할때부터 이제 브루스 하시던 분인데 어우 아직까지 게임을 하시네요 근데 이분도 자주 안하나봐 전적이 그렇게 많진 않네 수면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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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어 나이스 이렇게 얻히면 콤보가 한사바리 안들어가요 왜냐면 난 아빠킹이니까 콤보를 쓸 수가 없는 남자 존로킥 예상했죠 웬허퍼 웬허퍼 아이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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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카운터가 왜 나 야 기상오퍼가 지네 15인 기술로 내밀면 안되요 이거구나 대박 역시 잘하셔 이분이 원래 노랑단인가 중앙단인가 더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잘하네요 모텔 파킹효과 자이언트 아니 안돼 이분이 너무 무서워 어 왜 바닥데미지로 들어가 말도 안됨 어 지게 된데 무설트 아 파 그렇지 개모트 한번더 아 아까비 샤이닝 죄송해요 그렇지 벽으로 가자 벽으로 좋아요 여기서 로 하이 중단 기다렸다가 잡기 F5 이게 무슨 기술인지 정확히 모르겠네 제규어 스텝에서 제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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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이법 쩌네 성대가 데빌진이라는걸 잊고 있었어 제규어 자 어 왜 안나가 아 개허그람 원투 원 킹 연잡 한번 맞춰줘야 되는데 나이스 오케이 아 왜 풀고 짠발 오잉 오 좋아 아 안 좋아 오 좋아 그렇지 연잡 가나요 아 죄송해요 연잡 가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와서 그리고 드롭킹 한번더 드롭킹 이것만 쓰면 이길 수 있다 무릎님의 말씀 하하하 역시 무릎님이 킹으로 이것만 쓰면 이길 수 있다 그랬어 채우는 시간이 12시에요 12시에 나루토 그 풀스포로 이제 바꾸고 그 네 타입 바꿔서 리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방해서 나루토방송 한두시간정도 할게요 아 나루토 사람 없다고? 아 괜찮아 내가 방송키면 할사람 생기겠지 흠 뭐 풀메정도 할사람 있지않을까 흠 한두명쯤은 있을거야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없으면 바로 끄면 되죠 흠흠 없으면 그냥 끈 다음에 나 스파하면 되는데 아니면 방송으로 스파를 할까 오케이 몬살트 마감 후후후 샤이닝 좋았어 로우하이 샤이닝 샤이닝 좋아요 도망갈 수 없다 나이스 오잡 스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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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어 뭐야 이거 연잡인가 아니구나 일어났어 자이언트 연잡간다 연잡갑니다 와 대박 이 형님 잡기 예상하는거 보소 뭐하니 인성콤보 흠 투 투 원 찍구요 달려가서 그렇지 하나 둘 어 오우 아 F5 한방에 죽이자 한방에 한방에 아 아저씨 사랑해요 아저씨 사랑해요 좋아요 끝났죠 얘 못풀지 않을까요 아 못푸나요 가나요 가버리나요 죽어버리나요 가버렸어요 여로우욱 하단 오호 일어났어 자이언트 안나갔네 걸렸죠 헝 뭉컴보야 오오오 하단 찍고 마무리 지을 때가 왔다 마무리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드론매니아님 으잉 아씨 마무리가 안될줄이야 오우 음 덥자이언트 어 형님 야 위험하다 와 데미지 보소 왜 죽어 콜 찍고요 로하이 컷니 괜찮아 하단 세리고 무릎님의 말씀 무릎님의 말씀 무릎님의 말씀 아 미안해 필살기 쓰겠지 가만히 있으면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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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 필살기 뭐해 아파트 컷 콤보 오졌다 무릎님의 말씀 무릎님의 말씀 무릎님의 말씀 무릎님의 말씀 무릎님의 말씀 무릎님의 말씀 게임 오디 누구 아니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터킥타이밍 벗어 자이언트 나가어어잉 왜 안나가 아 뭐야 이거 왜이래 어어어어어어 뭐에요 이거 하핳핳하핳 이상한거 계속 나가는데 맞네 어우 네 마지막판은 한극분 파라쿠만? 아 뭐야 캐릭터들 못봤어 화면을 다리짜르기 아 짧아요 하단 다리 다리 괜찮아 다리 기상킥 아니 미안해 짠손 하단 흘리고 중단 쓰네요 잘하시는군 어 쩔었다 펭초 오졌고 어? 컴보 왜이래? 하하하 아 벽에다가 성관 꽂는게 더 셌겠네 나락 아 그렇지 진지했다 방금 어 괜히 진지했어 뭔가 엄청 진지했던거 같은데 오늘 게임한거중에 그렇지 패턴 좋아요 외너퍼 자 잡기 한번 더 어 풀구요 나도 잡기 살인사건 푸슈 확인사살 아이고 아 윙블 뭐야 컴보 왜이래 아니 형님 뭔 컴보죠? 이런 컴보인가 나도 쓸줄 알지 스테혈 질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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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d 한 다음에 구도렁상 갑니다 gard 한 다음에 구도렁상 개맞대 스테혈 구도렁상 아 안돼 원 원 원 어 살았구요 어어 레이저 한 번 더 나오겠지 레이저 하하하하 비둘기 부르셨어요 오리발 핫핫 아니 콤보 일부러 저렇게 쓰는거죠 뭐지 아차 하나 둘 셋 핫 하단 승용 좋아요 하단 흘리고 아니 선풍기 어 뭐야 아아아아 하핳 하핳 비둘기 맞았어 아아아 아 비둘기 맞았어요 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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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땡큐 그렇지 아 전율을 느껴라 가버렷 오 오 오 뭐죠 댄스 타임 오 오오 오 오 오스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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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우어있어 에밒 뭐 가드불능이야 시는 마이 이거 안 막아 지네 안 막아지는 구나 저거 아 막아지는건줄 알았어요 다 됐는데 안막아지네요 시연 중단 막고 구도룡성 나이스 여러분들 중단킥 막으면 무조건 구도룡성 쓰세요 깔끔했다 팔콤마스터 하하